히힛 많은 분들이 이렇게 즐기셨어요 특히 이쪽 구역은 살짝 아니에요 이쪽은 별로 안 올라왔어요 이쪽 구역은 제가 봤을 땐 이 쪽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신데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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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코역이 뭐죠? 약간 팀전인데? 묘한 신경전이 있다 이제 또 저희가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벌써 마지막 곡이 남았어요 그렇다고 아니 보통은 이러신데 그냥 이러는 무서웠네요 여기는 축제를 뒤에서 많은 분들이 계신데 와 안녕하세요 축제를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진짜 최고입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으로 피아노맨이라는 노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아쉽다 싶으면 여러분들 아시죠? 아시죠? 네 액콜은 아무도 못말려요 네 진짜 되게 팬들도 막 음 이런 빨리 빨리 갈까요? 예의상 마지막 곡 피아노맨 레고 뭔 준비 되셨어요?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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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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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